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또 하나 나오게 됐는데 저 상시 EDP는 좀 이따 잠시 후에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2차전지 쪽에 수납 장비 쪽에 수납매를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IT 쪽에서 수납매 현상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2차전지 쪽에 움직임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소재 쪽이 한번 강했다가 오늘 일정 부분 장비나 부품 쪽으로 좀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안에서도 요즘에 워낙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수급들이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좀 상승을 좀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장비 쪽이나 또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준비를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리뷰부터 일단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상신 EDP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어제 편입했어요. 어제 이제 전화상으로 방송에서 편입을 했었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루 만에 이제 바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했던 건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충분히 최근에 조정도 충분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단 있어서 또 편입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삼성 SDI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편입을 하면서도 상신 EDP는 삼성 SDI 쪽에 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들을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삼성 SDI 쪽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왔어요. 하나는 에코프로 EM 이제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이라는 합작법인데 여기가 이제 곧 중공하고 이제 가동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호재성 기사들이 좀 하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삼성 SDI에서 지금 테슬라 쪽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일부 좀 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오늘 삼성 SDI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시 EDP가 이제 그 관련돼가지고 또 핵심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또 바로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상시 EDP는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오늘 1차를 달성하고 지금 16,000원까지 좀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16,100원을 일단 2차로 잡아놨는데 지금 아쉽게 좀 한 두 호가 정도 차이로 달성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2차까지는 한 번 조금 올라오면은 거기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6,500원대나 이런 6,000원 중반대, 16,0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니까 단기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한 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시 EDP 일단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점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티즈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차트상의 흐름들도 매우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모든 입형성들도 이제 서서히 우상향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티즈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쪽도 계속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분기에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ETF 출시 이거 기대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로봇 쪽은 지금 시세들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당장 큰 시세가 안 나왔을 뿐이지 계속 좀 모멘텀들은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로봇티즈도 오늘 장 초반에 한 6%가량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좀 이어가 줬어요.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2만 5천 원대 여기 넘기면 또 다시 한 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로봇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총 두 종목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장비 쪽 관련된 모멘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가는 현재가는 지금 4,200원이고 종목명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뉴스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 제가 최근에 상시 EDP나 이런 것에 편입했던 것처럼 이미 가격적인 조정은 최근에 좀 들어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나 이런 거 관련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지만 충분히 회사 자체의 모멘텀이 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단기적인 반등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사업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업체는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사실 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업체가 성장을 좀 많이 해왔던 게 반도체 부분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들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꾸준히 좀 공급을 해가면서 성장을 했던 업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이런 사업들을 점점 확장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2차전지 부분에서 이런 솔루션 부분이 성장세가 많이 기대되는 그런 업체 중 하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스펙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제 상장된지는 오래 안 됐어요. 이제 7월 말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8월 달부터 이 코닉 오토메이션의 주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업체가 최근에 제가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요건데 양극재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이요. 양극재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 요게 국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이 이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쟁사가 따로 없고 경쟁사들이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기상 이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꽤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솔루션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코닉 오토메이션을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고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공정들, 양극재를 품질을 검사하는 과정들이 무인화가 됩니다. 무인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점점 앞으로 많이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극재에서 가장 유명한 에코프로 BM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EM도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EM 쪽으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큰 업체들과 좀 계약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른 해외 쪽 업체나 아니면 국내 이런 대기업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협약을 좀 얘기 나누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계약 소식들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이제 볼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 에코프로 EM 관련된 모멘텀인데 오늘 이것 때문에 삼성 SDI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업체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EM 쪽으로 이러한 시스템들을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EM은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이랑 합작법인 6대 4의 비율로 합작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근데 이게 조만간 준공이 끝나고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닉 오토메이션도 이러한 시스템을 이미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이 좀 되면서 관리를 좀 해주고 하는 이런 또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기대를 우리가 걸어볼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보시면은 이 업체가 이제 로봇 쪽에 모멘텀도 일부 좀 가지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릴 건데 상장 전부터 많이 얘기가 됐던 게 뭐 이차든지 장비나 이런 물류 자동화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자동화 부분에서는 이 업체가 이미 로봇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좀 협동시켜가지고 시스템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의 모멘텀도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질문 드릴 건데 오늘 어떻게 보면 양극재 에코프로 비엠 쪽 관련해가지고 삼성 SDI 벤더사들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좀 에코프로 쪽하고 나름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좀 종목이 왜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나 그냥 좀 단순한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네. 지금 최근에 사실 상장하고 나선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7월 말에 상장을 하고 상장하자마자 바로 이 업체는 요즘에 상장하고 나서 그 아래로 빠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었는데 이 업체는 상장하자마자 주가는 계속 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상장을 하고 나서 단기적인 이런 반등세를 쭉 이어갔던 상태였었고 현재는 지금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도 이런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시장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런 성장주들이 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장 영향도 같이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조정이 저는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제가 4,6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5,13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